어 긴장돼 이게 원래 동대문에 있는거야 엽기 떡볶이가 어 얼마나 매울까 많이 매워? 얘들아 이거 먹어본 사람? 어 한번도 안먹어봤어 내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매운 떡볶이는 조스 떡볶이였어 쿨피스 단무지 이건 뭐지? 이거 근데 아무것도 안줘 젓가락이나 이런거 안줘? 이 개자식 잠깐만 젓가락 좀 가져올게 쿨피스를 난 조그만한거 주는줄 알았는데 이걸 다 주네? 얘는 계란찜인가? 응 계란찜이네 무슨 국물같은거일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단무지 국물 아 단무지 국물 아 흘렸어 아 개빡치다 아 오줌싼거같애 색깔이 왜 이렇게 노래해 짜증나게 이거 많이 매워? 어? 와 애들 반응이 장난이 아닌데? 너네 그랬다가 진짜 안 매우면 어떡할라그러냐? 으아악 맛있겠다 야 냄새에서 확 매운게 느껴진다 매운게 탁오네 아 친구야 우선 계란찜 좀 먹고 내가 지금 빈속이야 내가 지금 빈속이야 오늘 첫끼란 말이야 안젤라스의 스티커한거 맛보라 고마워 과연 치지마 왜이렇게밍속TV 어우 어떻게 뭐가 lobbied냐면 떡볶이랑 양이 어떻게 뭐가 이렇게 많냐 근데 떡볶이 양이 음 뽑칼뽀칼빡 뱃배사 다섯개 뱅가이 빠나샤 고마워 겸이야 뱃배사 한개 pad 금바이 겁나샤 고마워 축축축축축 축축축 겨미야 두 개 너나 처먹어 그렇게 매운 건 아직 모르겠는데? 겨미야 세 개 너나 처먹어 이만 원 겨미야 내가 명을 내게 둘이 찌찌만져 찌찌뽕 음 맛있어 겨미야 다섯 개 너나 처먹어 이것들이 아까 안 먹을 때나 써지 이제 먹고 있는데 쓰고 있어 겨미야 여섯 개 너나 처먹어 맛있다 겨미야 일곱 개 너나 처먹어 겨미야 여섯 개 너나 처먹어 겨미야 여섯 개 너나 처먹어 아야! 한 번에 쏘든지! 먹고 있는데 자꾸 말하기만 들어 어 맵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하 아침 뙤 소세지가 들어가 있네? 음.. 매워? 심심댓고 별빛을 말하는게 그냥 맛있어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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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악! 아.. 얘들아 한 입 먹여줄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러면 아 진짜 매워 어떡하냐? 아 못먹겠어 아 존나 매워 내가 매운 거를 잘 못먹어 근데 매운 걸 좋아하기는 해 근데 잘 못먹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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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면! 으아아악! 아.. 으아아악!!!! 아 진짜 매워 매운데 매운데 맛있긴 맛있는데 아 이거 양념 못먹겠어 야 진짜 매워 맛인데 아 계란찜 뜨거우니까 더 매워지는거 같애 아니 또 왜 쿨피스에서는 샤프란 맛이나 아 먹기가 무서워 아 겁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신한 고기 배풍선한게 펜갈 밸라산 고마워 진짜 매워 정말 지멀멀 지지멀 스티컹한게 고마워 고마워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치킨스틱어 다섯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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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맵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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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웅 조개 ez 일 얼 수됑 계란 2개나 있어 계란 좀 먹어야겠다 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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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맬 탁 하 아 아 아 아 내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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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꺼! 어 내꺼! 어 내꺼야! 어 내꺼! 어 미안해 어 내꺼! 어우 천사게! 너나 처먹어 고마워 행슈! 내나샷! 고마워 아 콧물이 자꾸 나와 뭘 원샷을 해 미친놈아! 야 내꺼가 별풍선쌌지 국물 원샷을 하라고 지랄이야! 죽여버린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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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진짜 매워! 안 매운척하고 먹으라고? 이걸 어떻게 안 매운 안 매운척하고 먹어볼까? 계란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 계란을 몇 개 더 삶을까? 안 매운척하고 먹을게 떡볶이! 여부 제가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매운 떡볶이 아니야 이건 매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꺼가 111 내꺼가 111 이게.. 싸준다.. 리액션 하는 거야? 어우 내 거 고마워! 어우 너나 저만 어.. 어.. 행주.. 어.. 내 낯이야.. 아 내 거.. 아 내 거 왜 그래? 어우 내 거 백 십 두 개.. 아 팬 가입이래.. 아 나 정신 났나 봐.. 네네샷 고마워.. 행쇼.. 하.. 아 내 거 이거 지금 먹어볼래? 안 매워.. 아 맛있다.. 잘 먹어? 그럼 이거 좀 먹어봐.. 와서.. 1, 9, 5, 6, 8개 팬 가입.. 릴라샷 고마워..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아무 상타도 안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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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지도 않은데 이거 왜 맵다 그러냐 사람들이.. 괜찮은데? 음! 아우.. 벽이 왜 이렇게 이쁘냐.. 어우 벽지를 잘 발라놨어 이거 누가 발랐냐 어우 이뻐 어우 이쁘다 애들 안녕! 아 날씨가 너무 더운 거 같다 아 날씨가 너무 더운 거 같다 안녕! 오랜만이야 야 의자! 야 이 새끼! 야 왜 이렇게 불편해 의자가 존나 불편해 야 편하게 좀 있으라고 편하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치킨 스티커 이렇게 막 쁘라고 뭐 어? 안 매워 어 이 치즈가! 양념이 많이 묻었네 하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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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우리 중계방에서 빨간머리엔 별풍선 한개 쓰읍 너나 저먹어? 야 쓰읍 의자부터 별풍선 쏘는 애들을 우리입으로 불러야겠어 지금부터 쏘는 애들 와가지고 하나씩 주는거야 고마우니까 별풍선 쏜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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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1996벌프선 10개 빨리와 연신내역으로와 나 전화할게 인규순터 빨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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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로미짱벌프선 한개 너나 처먹어 내꺼 나는 다음에 갈게 어 그래 내꺼 나중에와서 이거 꼭 시켜먹자 우리 내가 존나 맵게 해달라그래서 너 한번 죽어봐 양주의 치킨 배프선 28개 28개 이 씨발 이 씨발 떡볶이 이 씨발 존나 맛있어 이 씨발 떡볶이가 어우 이 씨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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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고등학생인데 공부가 중요해요 인생선배로 충고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충고하게 생겼니? 쓰읍 지금 널 충고하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떡볶이가 존나 매운데? 쓰읍 아유 어우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아유 핏똥 존나 살렸네 ㄷㄷ 아! 199282개! 두 개! 전셔먹어!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내가 사람인데 난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심장이 빨딱빨딱 뛰고 이 새끼는 떡볶인데 이 새끼는 뇌도 없고 심장도 없고 빨딱빨딱 뛰지도 않는데 내가 지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떡볶이한테 져야 돼? 인규순덕벌프산 한 개 너나 처먹어 이 지능 없는 생각 없는 죽은 떡볶이한테 내가 져야 돼? 감기가 걸렸는데 매운 걸 먹으니까 콧물도 자꾸 나고 가래도 더 나와 아 진짜 어떻게 먹어 이거! 아씨 아 튀김 같은 건 없냐? 아씨 아 튀김 같은 건 없냐? 아 стоит 청산 1개 팬갈 너나 참어가 얘들아 추천 안 눌러줘? 지금 시청자 수 3천명인데 추천 개수가 2천기도 안돼 추천 좀 눌러줘 얘들아 몸짱 보디빌더 발풍선 2개 너나 처먹어 손가락이 진실 별풍선 1개 팬가입 살아있네 고마워 내가 사실 손가락 한쪽이 없어 짤렸어 몸짱 보디빌더 발풍선 3개 뽀뽀 너나 처먹어 추천 아까워? 나가 나가 씨발 나가 몸짱 보디빌더 발풍선 3개 4개 너나 처먹어 얘들아 방송에 들어왔으면 추천을 해주는건 매너지 욕을 하거나 안하고 채팅을 치거나 치건 채팅 자기 들어온 이상은 추천을 당연히 눌러줘야되는게 그게 매너야 너희들이 욕을 하건 뭐라건 강퇴 안하잖아 강퇴 안하겠다고 근데 추천 안하면 강퇴하겠다고 그니까 추천을 하라고 아 어 하 하 하 핫 쓰읍 전기영 벌붓선 1개 펜가입 쓰읍 쓰읍 전나셔앜! 고마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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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에 헹궈먹으면 안되나? 쓰읍 아 그럼 너무 맛없겠지? 브라우닝 발표덕 환급한 가을 분란샷 고마웅 진짜 매워 정말 매워 매운 척이 아니라 정수리 치면 안 맵다고? 아 비듬 날리잖아! 아 진짜 너무 옵다 아 진짜 너무 옵다 아 똑같애!! 왜 보는지 잘 모르게 됐는데 계속 보게 되네 그런 식으로 나한테 빠져들게 되는 거야 야 굴빛이어서 샤프란 냄새가 난다니까 치즈 먹고 싶은데 도움봅시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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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먹자 그랬어 누가 이거 먹자 그랬어 아 내가 그랬지 미안해 미안해 이제는 고통이야 아까는 매운 맛이었거든 지금은 매운 고통이야 아 아 iors 아 시절해요 아 근데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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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매워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먹기 싫거든 근데 먹고 싶어 아 이러고 아 먹기 싫어 근데 또 먹고 싶어 이게 맛이 없거든 아니 맛있어 맛이 있는데 매운데 먹기 싫은데도 먹고 싶고 아 이게 먹으면 안되는데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먹고는 싶은데 먹기가 싫다니까 그 느낌 알지 먹고 싶어 이거 당장 입에 넣고 싶다 두려워 입에 넣으면 매울게 근데 또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깡수정 발풍선 한계팬가입 깡나샷 고마워 trze 계란이 계란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 아 이거 남으면 엄마엄마엄마 남으면 내일 먹어야 되는데 내일 먹기 전에 계란 삶아야겠다 몇끼떡볶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떡볶이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울 정도는 아닌데? 이게 맵긴 매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운 떡볶이? 그렇게 매운 떡볶이가 없어 우리나라에? 중계방에서 토끼 씽! 별풍선 한개 너나 주먹어 중계방 얘들아 본방으로 넘어와 본방에 자리 많아 내가 화장실에서 이거는 먹었던 짬뽕이 진짜 매웠거든? 근데 그런 것만 여기다 넣어도 더 매워질 것 같은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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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면서 땡기잖아 근데 그거는 맵기만 해 땡기지 않아 맵기만 해 그냥 괴로워 야 이거 국물이 너 왜 이렇게 빨갔냐?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맵다 정말 맵다 아 어우 국물 존나 많아 아 이거 2만원인데 떡볶이에 스크립피스 계란찜 계란 이렇게 얹나 이렇게 이마나 좀 식으면은 그래도 좀 덜 맵지 않나 아 진짜 아 진짜 매워 국물이 네 어 괴로워 이거 보는데 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 있어? 너네 진짜 이거 잘 먹을 수 있어? 아 아 매워 왜 샀냐고? 뭐 먹을려고 샀지 100% 매운맛이야 70% 매운맛이야 조스떡볶이를 조스떡볶이 매운맛을 한 음 한 40이라고 했을 때 얘가 70 정도 돼 조스떡볶이는 조스떡볶이는 나는 먹으면서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웃으면서 먹으면서 아 매워 아 매워 아 맛있다 아 매워 아 맛있다 아 매워 아 맛있다 아 매워 막 이러거든? 근데 얘는 먹으면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아 이러면서 먹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한 끼 해결했다 야 야 존나 맵게 한 끼 해결했다 쓰읍 아 이제 속 뒤집어질 것 같아 어떻게 끌났어 피똥 싸는 거 아냐? 아 잘 먹었습니다 프라소스 밟혀서 4개 너나 처먹어 아르라마 스티커 한 개 막 쏘다 고마워 얘들아 녹방 보는 사람들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모바일 방송 보는 사람들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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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오른쪽 위에 요고 눌러주면 추천 버튼이거든 돈 드는 거 아니고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내 인기도가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니까 한 번씩만 눌러줬으면 좋겠어 이제 치킨 스티커 다섯 개 막 쏘다 그리고 지금부터 추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추천 않는 사람들 있으면 강퇴할게 녹방 보는 사람들 나 이제 생방 이거 끌 거니까 녹방 보는 사람들 안녕 뿅